이게 자유의지를 가지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보시게 되면 신무기들이거든요. 전쟁터에서 자폭 드론, AI 장거리표, AI 로봇계, AI 전투기, AI 전투탱크. 미국의 AI가 조종하는 전투기 테스트, 중국 8초 만에 미국 전투기 객조하는 AI 전투기 테스트. 전쟁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용이 되겠죠. 2023년 6월 5일 날 나온 보도가 가상훈련을 하던 중에 AI가 통제관을 살해하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미 공군에 여러분들 연간급 장교가 학회 발표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가 논란이 일자 발언을 잘못했다 이렇게 거두들였지 않습니까? 보시게 되면 AI 드론이 적의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을 식별해서 파괴하는 임무를 수행하다가 인간 통제관이 폭격을 성인하지 않자 자신을 방해하는 인간 통제관을 공격했다고 설명했다. 사실일 가능성이 높죠. 그냥 전쟁 분야만 국한하면, AI가 이런 전쟁에 적용되는 국한하면 우려가 이렇게 많거든요. 인류 역사상 AI가 인간을 사상한 첫 전투가 벌어졌고 이런 게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런데 이제 이런 우리는 정확하게 여러분들 알고리즘의 특성 같은 걸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하기 힘든데 채치피트를 최초로 여러분들 출시한 오픈 AI나 이 분야에 오랫동안 연구 경력을 갖고 있는 구글 같은데 내부 직원들은 그 문제를 직접 다루는 사람들은 위험을 알 거라고요. 그게 오픈 AI나 구글 직원들이 AI 위험에 대해서 경고하거나 고발하는 내부 고발자들을 보호를 해 줘야 된다. 여러분들, 근로자가 여러분들 회사에서 근무를 하기 시작할 때는 각서를 쓰지 않습니까? 미국도 비밀 준수 각서 같은 경우. 그것 때문에 위험을 경고하는 그런 목소리를 낼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우리는 AI가 기술이 인류의 전례 없는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잠재력을 믿지만 이 기술이 어떤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픈 AI 전직 직원 7명, 현직 4명, 구글 딥마인드의 전직 1명, 현직 1명 지금의 이름으로 사회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AI 연구석 확인, 이런 교수들, 제프리 힌터 교수, 요슈아 변지오 교수, 스튜어드 러셀 교수들이 다 심을 합쳐가 이렇게 경고 메시지를 낸 겁니다. 잠재적으로 인간의 멸종을 초래하는 자율적인 AI 시스템의 통제 상실까지 다양하다. 기업의 내부 규칙만 변경해야 안 된다는 것. 사회적인 그런 AI를 적정한 성까지 여러분들 통제하는 규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아주 재미나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자율적인 AI 시스템의 통제 상실. 기존의 로봇은 사람이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프로그램들을 움직이지만 이거는 학습을 통해서 자율성이 가장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하나지 않습니까? 사람이 통제력을 상실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걸 경고하는 겁니다. AI 기업에 대한 정보의 효과적인 감독이 없는 한 구글 딥마인드나 오픈 AI 전현직 직원들은 대중들에게 책임을 느끼는 맷 안 되는 사람 중 하나다. 기업의 상업화 논리에만 맡겨둘 수는 없을 정도로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 이야기를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제 취업할 때 각서를 쓰니까 내부에 취득한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개선이 이루져야 소위 AI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오늘 똑같은 내용에 좀 극단적인지만 100년 안에 인간을 멸종시킬 가능성이 99.9%가 있다. 미국의 대학 교수가 AI에 대한 암울한 전망 그냥 하거나 말거나 이야기를 넘어갈 수 있겠지만 오픈 AI업사와 구글 딥마인드에서 AI를 직접 연구하는 사람들이 기업 차원에서 규제할 수 있을 만큼 그런 사안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AI에 대해서 적절한 규제를 개화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마침 여러분들 여기에 여기에 로만 얌폴스키 루이빌 대학교 사이버 보안연구소 교수 학계의 스위치는 어느 정도인지 제가 정확하게 확인하는 바가 없습니다. AI가 인류를 멸망시킨 가능성은 인간이 향후 100년 동안 버그 없이 매우 복잡한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AI 모델이 의도하지 않은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만들 수 없기 때문에 사고를 피할 가능성은 낮다. 사고나 탈옥을 경험하기도 했고 개발자가 의도하지 않은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대형 언어모델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인간의 일반 지능 모델이 등장하게 되면 문제가 더 커질 것이다. 인간보다 더 똑똑한 시스템이 무엇을 할 것인지 예측하는 것은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 거죠. 물론 여기에 대해서 반론도 있습니다. 그 정도까지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파리에서 일렸던 비바테크에서 엘릭 슈미트 전 구글 최고 경영자가 만일에 AI가 자유의지를 갖게 되면 그때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딴 게 없고 전기 코드를 빼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 위험을. 물론 비판적인 이야기도 있는 거죠. 그런데 한번 보시죠. 인간이 감정을 학습할 수 있지 않습니까? AI가 인간의 감정을 배우고 이해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거죠. 데이터를 집어넣어 가지고 감정을 교육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또 인간 간 사고작용을 통해서 상황에 맞는 적절한 감정을 학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AI가 인간의 감정을 배우고 이해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럼 이런 동시에 우리가 묻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인간이 자유의지를 가질 수 있겠냐? 그 문제는 감정을 배우는 건 또 다른 차원의 문제지만 얼마든지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죠. 뭐라고 대답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개네가 팽팽하게 맞서는데 AI는 절대로 자유의지를 가질 수 없다. 그런 개네가 있지만 AI가 자유의지를 가질 가능성도 있다는 개네가 있다는 겁니다. 현재 AI 기술 수준에서는 자유의지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지만 AI 기술을 더욱 발전하면 자아의식이나 복잡성이 높아진다면 자유의지를 가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자유의지를 가지면 사람의 의지 여러분들 명령이나 이런 걸 수행 안 할 수가 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다. 그 위험을 경고한 걸로 보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 오늘 여러 가지 문제를 두루두루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방송 아마 여러분들이 도움되신 분들도 많으셨을 텐데 자 오늘 보시게 되면 시내 도로변에 조기가 안 걸렸습니다. 갈수록 태극기는 이제 이상한 사역되어 가고 있습니다. 페르키나는 자유의지를 가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가지겠죠. 자유의지가 핵심이니까 자 여러분 오늘 방송 마무리하고 내일 여러분 새 주제 가지고 매일매일 새로운 세상이니까 여러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가지시고 더 편안한 그런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